마태복음 6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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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7절 마태복음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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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집회가 딱 끝나면 간식을 주는 시간이 와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침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깊이 목상하고 침묵하고 기도해도요 간식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거에요 어린아이들 같아 그 때를 좋아가지고 간식 먹어요 그래서 그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다들 얼굴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간식이 제가 뭔지 알거든요 고구마입니다 스케줄을 보니까 고구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특별하게 그 말씀을 듣고 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 나에게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은 보아두시고 준비해 두실 거야 이 말씀이 오늘 특별하게 와닿네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하고 이렇게 목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박하사탕이 팍 떠오르더래요 할렐루야 박하사탕 이거다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박하사탕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말씀의 원리가 그거잖아 저 간식을 준비해 둔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박하사탕을 먹게 될 것 같아 아버지가 그걸 미리 알려주셨잖아 기도 가운데 와 이게 원리였어 막 기대감이 그 간식을 준비한 방에 들어가는 이 자매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거다 나 배웠다 근데 거기는 고구마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제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고구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고구마를 보고 절망하실 이 자매가 박하사탕이 있었던 거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걸 생각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했더니 진짜 있네 이 자매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자기 사역 전체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박하사탕 없었습니다 고구마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는 팀에 부엌을 잠깐 갔는데 고구마를 잘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냉장고 위에 박하사탕 한 봉지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박하사탕도 그냥 오늘은 한번 놔주세요 그랬다고요 그 박하사탕을 갖다가 딱 놓았을 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고 보아두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실까 기도하는데 제가 박하사탕 갖다 놓으시오 해서 딱 고구마 옆에 박하사탕 놓는 순간 그 자매에게 성령께서 아마 아버지께서 박하사탕을 딱 떠오르게 합니다 박하사탕을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 그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 나중에 간중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찾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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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